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충주에 있다는데요. 함께 가볼까요? 연료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준비합니다. 뭔가 좀 바빠 보이세요? 오늘 노은면 수룡 1위 마을회관에서 찾아가는 우리 동네 건강조치 사업이 있어가지고요. 거기 이동 진료 나가려고요. 다 챙겼어요? 네. 혹시 모르니 두 번 확인은 기본. 가서 내과 진료도 하고 한방 진료도 해야 되는데 침이랑 알코올 이런 거 다 챙겼어요? 어르신 20분 정도 오시는데 차트는 잘 챙겨서요? 다 챙겼어요. 내과랑 한방이랑 치과랑 다 챙겼어요. 나갈 때마다 가져가야 할 준비물이 이만큼. 매주 하는 일이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보건지소에 가까운 데 사시는 분들은 이용하기가 편한데 아무래도 진료소 지역 쪽은 대중교통도 이렇게 불편하고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의료기관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마을을 찾아가서 종합적으로 진료를 해드리고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출발하는 찾아가는 보건소. 오랜 시간 챙긴 짐을 싣고 어르신들이 기다리는 마을로 출발해야 하는데요. 수룡 1위 어르신들은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을까요? 수룡 1위 마을회관에 어른들이 많이 모여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료 지원자 나가는데 어른들이 많이 계셔요. 수룡 1위 마을회관으로 우리 동네 주치의 출발. 보건소에서 20분을 달려 산 좋고 물 맑은 충주시 논면 수룡리에 왔습니다. 이날만을 기다릴 어르신들을 위해 발걸음이 빨라지는데요. 오자마자 숨고를 겨를도 없이 진료소를 차립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찾아와서 어르신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좀 돌봐드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보람되고 저희가 이제 또 의료진으로서 어르신들을 관리해드리는 데 있어서 어르신들을 한 번 다 만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1일 진료소가 문을 열기도 전에 이렇게 많은 어르신이 진료를 기다리고 계시네요. 우리 검진해준다 그래서 앉아있는데요. 하루에 4번밖에 없어요. 버스가. 그러니까 오고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와주신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속도 안 좋고 뭐 하여튼 지금 나이가 있어서 하는지 노안이 오는 건지 밥도 지금 아주 못 먹고 불편한 게 지금 많아요. 아주 그냥. 여기 안에 내과랑 치과질리를 보셔도 되거든요. 필요하신 분 들어오셔서 보세요. 속 안 좋으시고 이 안 좋으신 분 이쪽 방으로 들어가세요. 기다렸다는 듯이 이야기를 쏟아내는 어르신. 오늘을 많이 기다리셨나 봐요. 혈압 먼저 잴게요. 시내병원으로 쉽게 나갈 수 없는 사정이기에 이 순간이 더욱더 소중한데요. 내과진료분은 모이시고요. 여기 혈당혈압 재고 1차 사정을 통해 선생님께 의뢰하고 약까지 처방받아서 그렇게 진행하는 곳입니다. 찾아가는 우리 동네 주치의의 인기가 높아져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찾아갈 곳이 더 늘었다고 하는데요. 가까운 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나 의료 취약제에서는 더 반겨준다고 합니다. 진료를 받기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나온 어르신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데요. 불편한 치아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어르신들의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려드립니다. 간단하게 검진이나 아니면 이렇게 어르신들 보통 틀리고 계시니까 틀리 관리 교육이나 아니면 불편한 점 위주 상담하고 있습니다. 순서를 정하셔서 닦는 게 훨씬 더 골고루 닦으실 수 있는 거죠. 먹고 살기 바쁜 시절을 지나면서 제대로 몸을 돌볼 시간이 있으셨을까요. 지금이라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 지도해줍니다. 잘 배우셨죠? 선생님, 우리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이렇게 고맙다고 하시니까 좋으시겠어요. 네, 보람되고 좋은 것 같아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치과 왔다 갔다 하기 힘드신 분들이 자주 오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와가지고 봐드리고 상담도 해드리고 하면 되게 저희한테 고마워하시는데 그런 걸 볼 때마다 되게 보람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진료와 더불어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 보건 교육까지 진행하고요. 간단한 약처방은 그 자리에서 해결하는데요. 환자와 의사가 아닌 부모에게 전하는 자식의 마음으로 챙겨드립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한방 진료도 이어집니다. 농사 짓고 자식 키우느라 돌보지 못했던 몸을 오늘 편안하게 맡겨보는데요. 찾아가는 진료수가 있기에 먼 거리까지 다녀오는 불편함이 사라졌습니다.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 어려운 점은 없는지 들어보는 건 기본이고요. 혹시 모를 몸 상태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혈액검사가 진행되는데요. 상태를 확인하고 질병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질병인지 조기에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료 잘 보셨어요? 네. 그러면 오늘 진료 보시면서 혈압 조절 안 되시거나 지속적으로 병원 관리 필요하신 분들은 병원 잘 다니셔야 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찾아가는 우리 동료 건강조치를 19군데를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소태마을을 방문했었고요. 오늘 수령마을에 와서 두 번째인데요. 앞으로도 17개 마을에 찾아가서 어르신들을 찾아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 건강주치의가 필요하신 마을이 있다면 저희 충주시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가 행복한 찾아가는 우리 동네 주치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아름다운 나눔의 현장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한번 뛰어봤어요. 제가 이렇게 오늘은 운동복 차림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왜 그러하냐? 바로 새해를 맞이해서 결심 하나를 세웠거든요. 요즘 젊은 분들도 많이 도전하시는 것들 중 하나죠. 바로 건강한 삶을 위한 러닝! 저도 한번 오늘 도전해보려고 하는데요. 갑시다! 잠깐만! 아이고. 아, 이거 힘들어. 너무 숨이 차고. 내가 그냥 뛰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뛰다가는 이거 잘못 뛰다가 내가 다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혼자 뛰려니까 좀 외롭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충족시켜줄 만한 뭔가 누군가를 만나러 가보면 안 될까요? 러닝도 배워야 잘 뛸 수 있습니다. 잠자고 있던 질주 본능을 깨워줄 슬기로운 러닝 생활. 지금부터 함께 달려보실까요? 런 런 슬기로운 러닝 생활을 위해선 좋은 선생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뛰고 계시는데 선생님, 오늘 저에게 달리기의 기본부터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선생님이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지윤 건강운동관리사와 함께 러닝의 정성을 한번 배워볼 텐데요. 먼저 달리기를 하기 전 필수로 해야 되는 운동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운동인지 한번 배워볼까요? 스킵 동작이라고요. 두 가지를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근육을 순간적으로 늘렸다가 다시 근육을 순간적으로 짧게 해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앉아보십시오. 앉아요? 이렇게? 이렇게 천천히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면 힘드시죠? 자, 빨리 앉아보세요. 앉았다가 일어나볼까요? 이렇게? 이게 덜 힘들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죠? 그래서 이게 우리 몸의 신전반사라고 하는 건데요. 발목에서 그게 가장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달리기를 할 때 발목이 이렇게 이러면 에너지가 너무 많이 사용돼서 오래 못 뛰어요. A 스킵은 허리를 굽히지 않고 반듯하게 서서 리듬감을 주며 무릎을 올리는 동작이고요. B 스킵은 몸의 중심을 잡고 발끝을 던지듯이 뛰어주는 동작인데요. 달리기의 리듬감을 찾아주는 훈련이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뛰기 연습을 해볼 건데 뛸 때도 뭔가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떤 점들을 중시하면 될까요? 우선 한번 달리는 걸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뛰는 거예요? 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이지혜 리포터의 평소 뛰는 모습을 한번 체크해보기로 했는데요. 어때요? 콜리. 선생님 웃지 마시고요. 잠시만요. 네, 이거 아니잖아요. 발 앞붙이기를 하고 계신데 이제 달리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발 앞붙이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 앞붙이기를 하면서 뛰셨고 그 다음에 달리기 발붙이기 3개가 있는데 발 뒤붙이기, 발 중간 붙이기, 발 앞붙이기를 하게 되시는 거예요. 이 꼼치를 어디로 닿느냐에 따라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닿는 곳마다 사용되는 근육이 다 달라요. 가장 건강한 달리기는 발 뒤붙이기입니다. 러닝머신에선 경사를 조금 높이면 발 뒤꿈치로 강하게 닿지 않게 뛸 수 있고요. 혹시 관절에 무리가 갈까 봐 걱정이라면 발 중앙이 먼저 지면에 닿도록 뛰어지면 된답니다. 흔들기는 이제 공중에 떠있는 다리를 흔들기라고 하는데 이제 흔들기를 하실 때 무릎을 적절하게 굽혀준 상태에서 가져오셔야 골반에서 힘을 아낄 수가 있어요. 다리를 핀 상태에서 다리를 가져오게 되면은 다리를 쓸리면서 발목이 바깥으로 돌아가거나 안 좋은 자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꿈치를 들어주셔서 발이 쓸리지 않게 가져오시고 디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뿐사뿐 리듬감 있게 몸은 약 15도로 기울이고 팔은 90도로 구부려서 뒤를 치듯이 달려주세요. 보통 5키로 정도 짧은 달리기 하실 때는 일반적인 러닝화를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10키로가 넘어가면 쿠션이 있는 쿠션화를 사용을 하시는 게 안전하세요. 러닝할 때 신으시면 안 되는 신발이 있어요. 이렇게 바닥이 운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딱딱한 신발들 있죠. 이런 신발들은 근육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기본적인 달리기 스킬을 배웠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뛰어볼 텐데요. MZ세대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은 러닝. 요즘은 퇴근 후 함께 러닝을 즐기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러닝 크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열심히 화이팅! 2016년에 결성된 포항 러닝크루 PRC. 각종 마라톤 대회도 함께 출전하며 달리기를 통한 끈끈한 유대감을 자랑하는 러닝 모임이랍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PRC만의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달리기라는 굉장히 사람이 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인 꼭 해야만 하는 운동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다 같이 달리고 또 포항의 좋은 경치와 좋은 바다 이런 것들을 달리는 것이 매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요즘에 이제 크루 문화라고 해서 다양하게 모든 사람들을 배차하지 않고 오픈된 마인드로 모두가 하나라는 의미로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달리는 그런 것들이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참여할 수 있는 코스는 어떤 것들이 지금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저희 오늘 정기런 코스는 지금 모이신 영일대 해상농압 광장에서부터 저희 연안 방향으로 2.5km를 뛰어갔다가 다시 2.5km를 돌아오는 총 5km를 달리는 러닝 코스고요. 회원들과 함께 먼저 가볍게 몸을 풀어주는데요. 어? 그런데 같이 달려야지 왜 먼저 출발하는 거죠? 먼저 가셨잖아요. 지금 저분들은? 아, 여기서 지금 제일 빨리 뛰는 5, 3분 페이스레오. 아, 제일 상급 코스인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화이팅! 각자의 러닝 실력에 맞춰서 그룹을 나눠 달리는데요. 앞에서 끌어주는 페이스메이커를 초월하지 않고 서로 발을 맞춰서 천천히 달려봅니다. 이렇게 바다보면서 뛸 수 있는 러닝 동호회가 또 있을까 싶네요. 진짜 피아시 최고! 포항 밤바다에서 달리는 기분. 낭만적이면서도 상쾌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달리다 선도그룹과 마주치면 서로를 응원하는 이것이 러닝 크루의 멋. 또 아직 피아시의 크루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께 피아시를 소개하고 싶다면 어떤 점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으세요? 저희 피아시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항에 좋은 곳들을 달리고 또 포항뿐만 아니라 전국 방방복꽃 재밌는 대회와 즐거운 마라톤 대회가 있으면 다 참석하고 막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가 오픈된 마인드로 환영해드리고 하니까 즐겁고 건강에 좋은 달리기를 같이 해서 건강한 사람, 활력 있는 사람을 같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피아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파이팅! 호흡과 속도를 맞춰 서로가 서로의 완주를 돕고 응원하는 이것이 러닝 크루의 매력이자 함께 뛰는 러닝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첫 러닝이었습니다. 눈물나. 2024년 새롭게 달릴 준비 되셨나요? 올바른 러닝 습관. 혼자보단 함께하면 더욱 즐거운 달리기. 우리 함께해요. 싸늘한 겨울 추위보다 더욱 차가운 겨울철 헌혈보릿고개. 오늘도 부족한 우리나라의 혈액 보유량. 지금 혈액 보유일수가 관심 단계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병원에 혈액 공급하는 과정이 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고요. 병원에 계시는 환자분들이 수혈 받는데도 조금 지장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숭고한 란. 작은 통증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행동. 헌혈. 뜨거운 심장으로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지금 만나봅니다. 대구 동성로에 있는 한 헌혈의 집. 턴일날 시간대임에도 헌혈을 하는 사람들로 제법 붐비는 대구. 각자의 일상을 잠시 늘어두고 귀하신 발토록을 해준 고마운 이들입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 지난해 헌혈에 참여한 사람은 약 250만 명. 5% 남짓한 헌혈자들이 국내 의료기관에 필요한 혈액을 충당하는 상황. 그 중에서도 동수 씨처럼 지속적인 헌혈을 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죠.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단순 호기심이었죠. 대구, 경북의 헌혈의 집은 총 13구. 운영시간 중 언제든 방문해 헌혈을 할 수 있습니다. 오시면 체온을 측정하고요. 맥방, 혈압, 혈색소 검사를 해서 적격, 부적격을 판정하게 됩니다. 약간 열이 있다든지, 빈맥으로 맥박이 빠르신 분들은 헌혈을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체크하거나 다음 기회에 헌혈하시도록 저희가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문신, 비연구 화장이 많이 하시는데 비의료기관에서 하신 경우는 6개월간 헌혈이 보류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허정. 200회를 넘긴 동수 씨의 헌혈도 곧 끝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300회는 최소 넘어야 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헌혈할 수 있는 법정 연령이 70세로까지 지금 현재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어도 올 4월까지밖에 못하게 된 것이 좀 유감이라는 유감일 수 있겠습니다. 대구의 또 다른 헌혈의 집. 오늘 이곳에선 조금 특별한 헌혈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광량님은 RH 네거티브시라서 CRM 통해서 연락이 와서 본인 가능한 시간이랑 맞춰서 하게 되는 거죠. 긴급하게 수혈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헌혈하러 왔습니다. 학교에서 혈액검사를 한 후에 양호선생님이 딸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는 이렇게 희귀한 혈액인지 사실은 몰랐습니다만 특이한 게 오히려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나중에 철이 들으니까 특이하다고 다 좋은 건 아니구나. 그렇다고 나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헌혈을 하러 온 장녀 수현 씨. 마찬가지로 RH 네거티브 A형의 혈액형을 갖고 있어 아버지와 함께 틈틈이 헌혈을 하고 있다는데요. 사실 RH 마이너스 혈액이다 보니까 다른 분들께 좀 더 긴급했을 때 도움을 주기 쉽다고 생각해서 헌혈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한테 듣긴 했었는데 희귀 혈액형인지 몰랐는데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한 번씩 여쭤보셨어요. 입안에 RH 마이너스 혈액 있냐? 과학 시간에 처음 얘기를 했을 때 좀 신기하고 당황스러운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긴급 헌혈 요청이 있을 때마다 불이 났게 달려 이에 응해온 광역무수. 이렇게 열성적으로 임해온 헌혈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한 적도 있습니다. 1994년도에 저희 큰형님이 교통사고로 수혈을 필요로 할 때 저도 다른 혈액을 받아서 형님 수술을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고 또 언젠가는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필요로 할 수 있을 때가 있지 않겠나.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의무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공로를 증명하는 부녀의 헌혈증. 이제는 일상의 일부가 된 헌혈. 부녀는 앞으로도 힘 닿는 데까지 나눔을 실천할 계획입니다. 나이 제한으로 헌혈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꾸준한 건강관리로 200회 헌혈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나도 누구에게 도움을 간절히 요구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건강에 허락하고 다른 사정이 허락하는 한 남에게 먼저 베풀어주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여받은 귀중한 혈액들은 해당 지역의 혈액원으로 모입니다. 이곳에 입고된 혈액은 철저한 검사와 가공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의료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죠. 건강한 혈액에서 받은 혈액이 수혈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혈액 및의 감염 질환이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가능한 안전한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 검사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이곳은 가공된 혈액을 보관하는 냉장 창구. 선밤마다 가득해야 할 혈액은 한눈에 봐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혈액을 5일분 이상은 보유하고 있어야 병원에 혈액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양은 4.7일분이라서 병원에 충분하게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급한 수술에도 혈액이 부족해서 수술이 딜레이가 된다거나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환자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날씨가 춥고 학교가 방학하는 계절은 그야말로 헌혈의 보릿고개. 그렇기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더욱 중요합니다. 헌혈하면 감염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물품들은 전부 다 일회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헌혈하고 감염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오해는 안 가지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헌혈 참여가 이루어져야지만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절기 때는 혈액이 굉장히 수급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헌혈의 집 가까운 곳을 찾아주셔서 헌혈에 꼭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달서구의 한 119 안전센터. 이곳에서 근무 중인 소방관들 중에서 독보적인 헌혈 횟수를 자랑한다는 이분. 지금까지 몇 회 정도 하셨어요? 지금까지 헌혈을 235회 정도 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를 증명하는 헌혈 유공폐와 산더미 같은 헌혈증. 말로만 듣던 헌혈 유공자의 인증 소식에 주변 동료들도 어느샌가 관심 집중. 네, 300번 남았어, 지금. 지금은 65번 더 남았어, 300번까지. 앞에 저런 걸 보니까 저도 조금 헌혈이라는 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차주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로 헌혈 명예 대장일 줄이야 몰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적십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선행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달에 한 번 좋은 일을 하고 그 좋은 일을 통해서 제 기분이 좋아지고 그 기분 좋은 날이 쌓이고 쌓여서 제 삶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구급대원으로서 매일같이 바쁜 나날을 보내는 병인 씨. 반복되는 일상 속 헌혈은 삶의 활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 그가 헌혈에 더 큰 보람을 느끼게 된 계기도 있다는데요. 신종플루가 유행할 때 제가 간호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병원에서 혈액이 부족해 힘들어하는 환자분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 당시 저의 작은 헌혈로 인해 환자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참 보람되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119 구급대원이자 헌혈로 누군가의 생명을 잇는 수호천사 병인 씨. 오늘도 그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제가 건강관리를 꾸준히 해서 헌혈을 할 수 있는 나이까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헌혈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삶을 유지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1초의 짧은 찡그림.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한 헌혈이 누군가의 내일을 열어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헌혈이 도전해 보시죠. 오미자의 변신을 찾아 방문한 곳은 경북 문경. 오미자로 이름난 고장답게 볼 것이 참 많지만 특히 이곳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오미자와 관련된 다양한 조형물부터 캐릭터와 트릭으로 표현된 벽화까지. 오미자 구경도 좋지만 가족과 연인이 함께하는 포토존 맛집으로도 유명하다는 말씀. 들어오면서 시간 가는지 모르겠고 즐겁게 왔어요. 걷기 좋고 따뜻하고 겨울이니까 실내에서 좋았던 것 같아요. 따뜻하게 구경할 수 있었고 사진 찍을 수 있는 스팟이 많아서 좋았어요. 지금까지 눈이 호강했다면 이제 200에도 양보할 시간. 오미자 관련 제품들도 이곳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 중 하나인데요. 여기에는 어떤 제품들이 있나요? 원액을 활용한 음료가 있고요. 그리고 또 오미자를 활용한 오미자 김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건 7년간에 걸쳐서 연구 개발 완료된 오미자 돼지가 있습니다. 오미자와 돼지가 만나다?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길을 나선 곳은 영남의 관문이자 문경의 대표 관광지인 문경세제. 이곳에 맛집으로 유명한 곳이 있는데요. 오미자 돼지를 여기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오미자 돼지를 알게 되었을까요? 개발자님이 지인인데 7년 전에 저한테 오셔서 오미자로 돼지를 키워볼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한 군데 하자 제대에서. 그때는 가볍게 그러세요 이랬는데 7년 동안 그걸 진짜 해내더라고요. 인구의 세월 끝에 완성된 오미자 돼지. 영롱하게 빛나는 서농샘 물결과 잘 배분된 마블링이 식감을 자극하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판매를 시작해 지금은 전국적으로 공급 중이라고 합니다. 목살이 약간 터벅거리고 이렇다고 목살을 잘 안 드시는데 얘는 육접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되게 부드러워요. 어른들 모시고 오신 분들은 목살 위주로 많이 드시고 드시던 분들은. 삼겹살을 구워놓으면 약간 소고기 스테이크 먹는 느낌. 와인이 생각날 정도로 딱 그 느낌이래요. 오미자 돼지고기는 주로 삼겹살과 목살이 판매 중인데요. 오미자를 먹인 돼지라 그런지 식감은 살리고 잡내도 잡고 맛까지 챙기니 1년이 채 안 된 공급 기간임에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육접이 많아요. 냄새가 전혀 없네요. 먹어보니까 끝에 뭐 입에 기름기 도는 것도 없고 아주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육즙이 짠깍 나요. 고소하고 냄새 없고 부드럽고 너무 맛있어요. 최고. 설마 오미자 돼지고이로 만족한 건 아니죠. 또 다른 변신을 찾아 방문한 곳은 언양 국밥집. 지금 뭐 먹고 있어요? 오미자 먹고 있어요. 국밥집 먹고 있는데요. 국밥집에서 오미자? 날씨가 추워지면 빠지지 않는 음식이 바로 국밥. 사람들이 흔히 찾는 국민 대표 음식이 국밥이긴 하지만 설마 여기에도 오미자가? 어디를 봐도 오미자는 보이지 않는데. 어디 있어? 어디 있어요? 여기에 다 들어가 있죠. 얘가 오미자를 먹고 큰 돼지래서 여기에는 사골하고 돼지족이 들어가서 끓여지는 육수 과정이거든요. 그럼 국밥 한 그릇 먹어볼까요? 손 큰 사장님이 푸짐하게 썰어놓은 오미자 돼지고기에다 뽀얗게 우려낸 국물을 더해 한 그릇 담아내면 이것이 바로 오미자 돼지국밥. 국밥. 고기가 자체에서 구수한 맛이 나고 육수도 또 진하게 나오고 그래서 드시는 분들이 다 곰탕 먹는 기분이라고 건강해진 느낌이라고 그렇게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건강함을 한가득 담아 따뜻하게 우려내면 받는 사람 모두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 이것이 국밥의 묘미가 아닐까요? 그나저나 오미자 돼지국밥 맛은 어때요? 국물이 진하고 되게 구수하고 맛있어요. 국물이 굉장히 진하고요. 이게 돼지 특유의 냄새 있죠.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요. 굉장히 구수하고 맛있네요. 담백하고 오미자랑 밀어서 그린낸 안 나고. 구시고 맛있어요. 최고. 다섯 가지 맛이 난다는 오미자. 다양한 맛 때문에 과연 어떤 변신이 가능할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은데요. 여러분도 오미자의 다양한 변신을 따라 문경으로 오미자 여행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난 12월 8일 청년같이 성장타운이 개소했습니다. 청년 창업 희망을 키워갈 청년같이 성장타운 개소를 어떻게 생각하면서. 하나, 둘, 셋. 지역 청년과 주민이 함께 공유하는 창업 문화공간. 청년 창업가들의 꿈이 자라는 청년같이 성장타운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까요? 개소식에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날 꽃을 다 만들어가시거나 받아가시는 그런 날이어서 그런지 되게 호응해 주시고 반겨주시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이 부곡동에 와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주셔가지고 또 꽃을 만들어가시는 분들이나 가져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행복하다고 또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뿌듯한 마음도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청년같이 성장타운에 입주한 청년 창업가들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 양진현 대표는 건강에 좋은 차를 선보였습니다. 지금 하려는 사업은 삼각티백을 제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을 온라인 쪽으로 유통해서 판매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는 언제부터 하시는 거예요? 판매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비누 필요한, 제가 판매하는 종류 중에서 필요한 게 있으시면 주문받아서 만들어서 드리고요. 같은 층 최예봉 대표가 운영하는 비누공방에서는 묵코를 닮은 색색의 비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골라주시면 돼요, 먼저. 틀에는 아직 안 넣을 거고요. 동해와 강원도의 관광지를 배경으로 비누를 직접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동해로 놀러 오신 여행객이나 아니면 동해시에 있는 시민들 대상으로 비누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공공기관이나 기업 이런 데서 단체로 수업을 또 요청을 하실 경우에는 제가 나가서 출강 수업도 하고 있고요. 일단 새로 지어서 너무 깔끔하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매니저님도 계시고 하니까 관리적인 부분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많은 것 같고요. 어쨌든 시에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창업을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도움을 그래도 좀 시에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창업의 꿈을 꾸고 번듯한 대표가 되는 미래를 그려나가면서 청년 창업가들은 떨리는 첫 걸음을 청년같이 성장타운에서 내디뒀습니다. 처음이다 보니 모르는 것도 있을 테고 실수도 하겠지만 그때마다 이곳이 발 디딜 수 있는 진검다리 역할을 톡히 해줄 겁니다. 그러다 보면 꿈으로만 꾸던 성공이 어느새 현실이 되어 있겠죠. 또는 미리 제가 저거 녹이면. 이제 여기서 같이 성장타운에서 목표하는 거는 청년 창업한 사람들이 성장을 해서 나가는 것까지가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여기서 시작을 했지만 점점 더 커져서 더 좋은 곳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는 곳으로 공방을 이사하고 그리고 거기서 더 키워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갑자기 어디론가 가는 양진현 대표. 가져온 제품들을 정리하더니 카메라를 꺼내 촬영까지 하는데요. 이곳에는 이렇게 촬영과 라이브 커머스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답니다. 이곳 외에도 회의실, 주방 등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유시설을 마련해 청년 대표들의 부담을 줄여주었죠.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자본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자본금이 있어야 그래도 뭔가 하는데 안 그래도 집값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빚을 내서 살고 있는데 여기서 빚을 내가 사업을 하는 게 맞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런 사업 덕분에 뭔가 제가 발을 한번 디딜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것만큼이나 어디에 털을 잡을지도 중요합니다. 특히 제품을 판매하는 일의 경우에는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기 마련인데요. 그럼에도 양진현 대표는 대도시간인 동해를 선택했습니다. 무슨 이유라도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온라인으로 전국적인 사람들에게 노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굳이 서울이 아니어도 경계 없이 지역과는 상관없이 동해에서도 온라인 진출은 충분히 가능하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온라인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보니 어디서 창업을 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죠. 공방을 운영하는 엄연 대표도 특별한 이유로 동해에 왔답니다. 저는 서울에서 온 지 2년 차 되었습니다. 사실 여행을 하다가 여행하다가 너무 바다가 좋아서 저희 가족이랑 이야기하다가 또 제가 아는 지인들하고도 같이 오게 됐거든요. 집값이 너무 착해서 저희 너무 만족하고 있고 또 아이들도 학교 끝나고도 바닷가도 이렇게 갈 수 있고 또 아이들 키우기에도 더 좋은 환경인 것 같아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페이퍼 플라워는 일반 좋아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게 한 장 한 장 손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의미가 있고 주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한테도 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엄연 대표는 10년 넘게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운영하며 손재주를 길렀다고 하는데요. 한 장 한 장 정성을 쏟아 만든 꽃이 참 예쁘죠. 청년같이 성장타운에서 창업의 꿈을 시작한 3명의 대표들. 이들은 이곳이 어떤 곳이 되길 바랄까요? 일단 지원을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사업적인 부분으로 좀 더 다른 곳이랑 연계해 준다거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월에 한 번씩 회의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저희가 부족하고 또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많이 도와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한테는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공방에서 어떤 거를 꽃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가르치는 일 이런 걸 하고 있지만 꼭 그렇다기보다 좀 사람들이 많이 소통하고 이곳에서 좋은 공간이 되기를 그냥 바라고 있습니다. 온라인 쪽으로 물건을 판매할 때 재고 같은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창고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동해 저같이 공방을 하거나 소규모로 창업을 하신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입주해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청년 사업가 분들이랑도 같이 이 공간에서 되게 많은 거를 같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요. 다른 사장님들이랑 요테라스에서 이제 뭐 파티 같은 것도 해보고 싶어요. 이제 막 창업이라는 꽃봉오리를 튀은 청년 사업가들. 이들의 앞날에 성공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So clear, no fear, no bullies, I didn't even know 자기소賞를 합니다. 자막 by 한 still 말씀 Leave Somebodyajeet 감사합니다.